중국 영부인 펑리 위안이 한 명언 중에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중요한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는 자기 자신만 관리해도 잘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고 하는가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미련한 남자는 관리를 해도 소용이 없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관리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열심히 여자로서의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우리가 남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자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봤자 결국은 헌신짝이 되는 여자들 주변에 많이 봤죠 결국은 내가 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내가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괜찮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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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